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간의 화합의 장으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가 열렸습니다. 6.21 영등포 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그동안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한편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화합의 기회가 마련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